자,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HLB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HLB가 지금 현재 포세라닛, 칼렐리, 주막 이런 거랑 같이 해서 간암치료제의 삼상 결과가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바이오 든 제약이든 얘들이 만드는 게 학술지 여기에 실리냐 안 실리냐는 정말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란셋이라고 있습니다. 란셋이라고 있는데 이게 세계 최고의 의학학술지로 꼽히는 게 란셋으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이버세라님이 지금 게재가 됐다. 그래서 지금 HLB가 글로벌적으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정말 이 지금 세력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이 바이오랑 제약에 중요한 게 외인들이 관심을 가지냐 안 가지냐 이게 가장 첫 번째 요소예요. 그다음에 세력들이 강의를 좀 하고 그래서 지금 HLB 같은 경우가 이 글로벌 권리를 보호하고 있죠. 리보세라닛 같은 경우가 그리고 중국과 항소제약에 중국 항소제약은 칼렐리 주막이에요. 이것을 같이 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의 항암재료는 최초로 학술지에 배제가 된 그런 케이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학술정보 기업도 있어요. 클레베이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들이 매년 공개돼요. 학술지에 인용보고서 이런 걸 하는데 란셋 같은 경우가 전체 인용 횟수 등을 봤을 때 영양지수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양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리보세라닛이 임상 결과가 학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엄격한 심사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좀 향후 허가 심사 과정에서도 학술지에도 시는 걸 보거든요. 심사 과정에서도 그러면 거의 뭐 이런 것까지 나오면 이번에 심사 들어갔을 때 거의 확실시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빵 뛰는 거죠 그냥.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길어야 두 달이에요. 그래서 리보세라닛 같은 경우가 이 병룡요법이 좀 신약 허가를 받았을 때 또 항암제 분야에서 특히 또 성과가 정말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많이 못 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HLB의 약이 최초로 글로벌 항암 신약이라는 역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HLB가 주가가 최소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애들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들. 요럴 때까지도 있던 애들인데 무튼간에 뭐 그전에도 높았던 가격들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주목으로 보던 뭘로 보던 8만 원대도 있었고 맞죠? 여러분들 HLB는요. 우리가 지금 주목을 안 하면요. 돈 벌 기회를 날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HLB가 저의 재산을 3배가량을 불려준 종목이에요. 진짜. 그만큼 저는 HLB가 지금은 당연히 주목을 못 받지만은 이미 이때도 딱 HLB는 똑같아요. 한 번 띄우고 급락도 정말 잘 나오고 뭐 이런 종목인데 지금 너무 조용한지 오래됐고 하필 또 지금 띄울 수 있는 호재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특히 또 8월 2일에 8월 3일에 100대5 무상증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8월 2일에 걸리락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 31일날부터 8월 1일, 2일, 이때 3일 동안 분명히 매수세가 정말로 많이 몰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HLB를 이때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돈 벌게 날리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정말로 좀 중요한 한 대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 수급표를 보면요. 보세요. 지금 슬슬 매심량이 매도량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좀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분명히 산 것보다는 물량이 현저히 차이가 많아요.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올렸다 떨어뜨리고 반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공매도 세력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공매도가 선순환이 원래 돼요. 이거는 막지 않은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면은 공매도 세력됩니다. 뭐 얘기하는데 HLB는 그게 맞아요. HLB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의 이 진짜 장난짓 때문에 주가를 강제로 누르는 그런 종목은 맞아요. 다른 종목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HLB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강한 세력들이 여기 HLB 세력들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HLB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분명히 HLB 지금 물린 분들 6만원 물린 분도 있을 거고 8만원 물린 분도 있을 거고 저 위에 제 옛날부터 물렸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물대를 최근 3년간으로 펼쳐놔도 상당히 위에 부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물량이 물려있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거의 뭐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세력들 물량이 대부분이죠. 아무튼 이제 공매도 세력의 물량이 분명히 한 번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이번 무상증자를 한 번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태우든가 말든가 할 건데 이 31일부터 2일까지는 어떻게든 얘들이 돌아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공매도만 100만 때린 게 아니에요. 얘들도 왔다 갔다 유동적으로 하는 게 이 HLB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HLB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승을 해서 거의 먹을 수 있을 구간을 줄 때 먹으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이런 구간 아무런 주목도 안 받고 그냥 버린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기회가 왔을 땐 잡아야 되는 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저도 HLB로 많은 수익을 본 사람이고 HLB도 제가 이전이었으면 그렇게 여러분께 사라고 이렇게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왜냐 저도 주목을 안 하던 종목이고 하지만 지금은 주목해야 될 때예요. 그 관계에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간에 저와 함께 HLB 올해는 정말 얘가 또 한 번 더 이런 차트를 그려버리면 던질 때 잘 던지고 먹을 때 확실히 먹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예수금에서 2배, 3배는 그냥 기본으로 벌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HLB를 매매할 수 있는 방을 하나 열어놨잖아요. 딱 올해까지 12월 31일까지만 열어놓는 방을 만들어놨는데 이때까지만이라도 저와 함께 HLB 매매하면서 주식도 다른 것도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지 등등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리니까 대신 여러분들을 돈 벌면 어떻게 되죠? 후원. 지금 제 채널에서도 돈 버신 분들은 후원하겠다고 말씀 많이 하신데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지 제가 여러분께 후원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후원을 하시겠죠. 여러분들 솔직히 돈 벌었는데 후원 안 하실 건가요? 제가 맨날 이렇게 영상 올리고 뭐 하고요. 실제로 돈을 벌었다면 후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튼 위에 있는 제 채널 번호는 여기에 HLB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께 HLB 매매왕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카톡방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편해서 바쁘시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아침에 그날그날 매일매일 대응 전략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분들은 문자로라도 꼭 받으셔서 HLB 그날 매매를 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HLB 문자로 받으실 분들은 HLB 적은 다음에 문자라고 두 글째만 더 추가해서 다섯 글자 남겨주시면 아침마다 제가 문자로 시나리오랑 대응 전략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항상 드린 말씀이 다들 뉴스 검색해서 보시잖아요. 네이버 뉴스를 웬만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문제는 뉴스에 항상 위에 나오는 거는 개인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 뉴스만 계속 띄어요. 그러니까 세대하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뉴스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보는 거는 우리가 가진 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신문을 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HLB 한 종목만 매수매도할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주식을 하면은 최소 10종목은 매수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HLB만 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매도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지식이 있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 두 눈으로 볼 때 다들 이 앞에 보이는 것만 보신다. 주식을 한다 하면은 진짜 이 보는 방향을 정말 10개 보셔야 돼요. 뉴스는 그래요. 그런데 이 신문 같은 경우는요. 모든 경제 얘기를 매일매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검색해서 해서도 안 나올 정도는 우리가 미리 알고 아 이거 몇 달기면 뜨겠다. 아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하나하나 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주식을 실제로 하는 그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돈을 주식으로 쓸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항상 제가 신문도 신문이지만은 그냥 제가 보여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신문을 이게 오늘자 신문이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신문을 봐요. 매일매일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는요. 항상 우리가 모르고 날리는 내용들은 많아요. 여러분들 바이오 특히 바이오도 HLB잖아요. 바이오 업계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보면은 바이오의 직원들이 서로 떠나고 있습니다. 서로 뺐고 뺐어요. 기업끼리. 근데 그게 지금 이 HLB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저쪽에 삼성바이오나 롯데바이오 이런 데 있어요. 거의 개기업끼리 서로 인력을 뺐고 싸우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안 좋은 감이 있어서 외부인들이 많이 벌이는데 확실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FDA에 승인이 날 것 같은 그런 약을 가진 종목들만이 수급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등등 보면 총선도 얘기 나올 거고 항상 우리가 돈을 벌려면 총선도 우리가 봐야죠. 총선은 우리에게 4년에 한 번씩이고 돈 벌은 기회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등등 보면은 이제 여기 지명 하나 그러면 이제 명막해를 했으니까 이 관련주도 오르겠죠. 이런 등등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볼 수 있게 이런 거를 항상 좀 멀리 볼게. 그리고 폴더블폰 이번에 또 제트플립이랑 폴더 5 출시하잖아요. 또 이번에 또 에카수선 얘기 나오고 등등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차례 신문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께 종목 얘기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안에서 종목 얘기는 많이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자질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제 얘기가 조금만 들으시면 그것을 실행만 하시면은 6개월 안에 무조건 성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자질이 뭔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 자질을 제가 채워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의지만 가지고 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 번호표는 절대 거짓말 안 하죠. 제 영상 매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을 쉽게 바로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시나리오에 맞는 성공률이 70%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고 저와 함께 좀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도 주식으로 성공한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위에 있는 제 절하 번호로 제가 HLB 3글자로서 남겨주시면은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꼭 들어와셔서 저와 6개월 동안 좀 함께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카톡방 못 들으신 분들은 아침에 그나마 그래도 HLB에 대한 정보 문자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니까 HLB 문자 이렇게 문자 5글자 여기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문자는 보내드리니까 이거라도 꼭 받아보셔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월요일날 카톡방과 문자로 다시 한 번 더 아침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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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